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어와 함께하는 메가스터디 영어 민우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2023년 선생님과 함께하는 내신과 수능 영어력 단련 1학년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살펴보는 순서로 가져왔습니다 자 올해 이제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 이제 내신도 내신이고 그 다음에 영어 기본적인 실력들을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드려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에서 여러분들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친구들은 지금 막 너무나 많아진 방대해진 시험범위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거란 말이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 본문을 지금까지 중학교 때는 암기만으로 적은 물량을 암기만으로 커버를 했었던 친구들은 영어력을 반드시 단련을 하셔야 저하고 그 긴 시험범위 많은 시험범위 여러분들 완벽하게 풀어나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은지 제가 커리큘럼을 같이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생님이 내신 관련해서 수업은 교과서 그 다음에 학평 변형 그 다음에 부교제 이렇게 여러분들 세 가지 코너로 나눠봤습니다 교과서는 고1 친구들은 고등영어 능률기임 지학사 이거를 1, 2학기 같이 보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영어 1, 영어 2 물론 학교에 따라서 영어 1을 보고 또 이제 2학기 때는 뭐 독해화 장문을 보든지 뭐 다른 것들을 좀 이렇게 보시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선생님은 올해는 여러분들 영어 1, 그 다음에 영어 2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고2 강좌 종류를 진행을 할 거고 출판사는 영어 능률김, 그 다음에 영어 1 능률김, 그 다음에 지학사 영어 1, 그 다음에 능률김 영어 2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강좌 OT나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 지문 이해하시면서 그리고 또 복습해야 되는 것까지 프로그램 다 여러분들 위해서 배원님 관리하려고 이렇게 PT 프로그램 짜놨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평 변형 집중 PT는 어떻게 되는 거냐 올해 치러지는 3월, 6월, 9월, 11월 그렇죠? 1학년, 2학년 전부 다입니다 2023년 3월, 6월, 9월, 11월 여러분 전국 모의고사들 있죠? 그것들에 관련된 변형 문제 그리고 또 지문 분석 이런 것들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가 나와지게 되는 것들 찾아서 어떤 학교는 선생님 저희는 3월 거 나온대요 어떤 학교는 선생님 저희 6월 것만 나온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 찾아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교과서에 대해서 여러분 중학교 때는 의존도가 높았지만 고등학교에 가시면은 이런 변형, 학평 변형 문제들이나 또는 부교제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량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 교과서가 메인인 줄 알았지만 시험을 보고 나면 뭐야? 교과서는 서브네? 약간 이런 것들을 여러분 느끼게 될 거예요 약간의 문화 충격을 느낄 수도 있거든 그래서 학평 변형 이것들도 여러분들 잘 기대해 주시고 공부하실 준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교제는 여러분들이 EBS, 올림포스, 독해의 기본 1과 2 이렇게 해서 볼 겁니다 보통 이제 EBS, 올림포스, 독해의 기본 같은 경우는 1을 1학년 때, 그 다음에 2를 2학년 때 보통 보죠 이 교제를 뭐 한 학기마다 보는 학교는 선생님이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한 학기 올해 안에 다 보는 친구들도 1, 2 같이 학교에서 나가지면은 그것들 같이 따라오시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 우리 내신에 관련된 부교제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제 문제풀이들에 대한 올림포스 문제풀이에 대한 내용보다는 올림포스 자체에 대한 문제 지문의 이해 그리고 그 지문에서 나와지는 변형 포인트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어법 서술형 문장 이런 것들까지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 저는 영어 자체가 너무 공부가 처음이라서 영어에 대한 기본부터 되게 많이 좀 쌓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공부합니까? 그런 회원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건 수능, 집중, PT 수능이라고 써놨지만 수능이라고 써놨지만 여러분들 기본적 영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 가시면 시험 범위도 넓어지고 그 다음에 좀 이제 한 3개월마다 모의고사도 또 보고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와는 다르게 난생 처음 보는 문제에 대한 문제풀이력도 당연히 쌓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해석하는 원리를 보여드리는 구문독해 여러분들이 해석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나는 문장이 길어지면 해석을 못하는 것 같아 라는 의심이 들었거나 또는 아 나는 해석 방법이 약간 좀 주먹구구식이야 그냥 단어들 내가 아는 거 끄적끄적끄적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만든 해석을 나는 하고 있었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친구들이라면 반드시 구문독해 시작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문장을 좀 보는 방법을 익혔다 또는 어느 정도 영어를 좀 해석을 하던 친구들도 아 이제 완벽하게 나는 긴 문장 어떤 문장이든지 다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든 친구들은 이제 유형독해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유형독해는 내신 성적을 위한 것보다는 약간 우리 수능형 모의고사 그리고 나아가서는 진짜 고3 때 수능 시험까지 되겠죠 그것까지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고 우리의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와지는 문제 유형별로 접근 풀이 접근을 할 거고 여러분들한테 그 안에서 시간 관리하는 팁 시험시간이 여러분들 고등학교 모의고사 2학년 친구들은 지금 알겠지만 중학교 3학년에서 1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아마 어떤 시험 문제들이 출제되고 어떠한 만큼의 제한시간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조금 물음표 약간 이런 형태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하는 팁까지 그리고 또 당연히 문제풀이 접근 방법까지 완벽하게 여러분들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PT 프로그램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2023년 한 해 동안 공부를 이제 하면서 선생님 저는 좀 이런 것들은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막 어떤 교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람 좀 저희 학교는 이거 하는데 선생님 이거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 것들 원하시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제 오픈하는 동시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집중 그 영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좀 열어줍니다 이벤트성으로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좀 많이 등록하시고 이벤트 댓글이랑 이런 거 참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기에서 이제 음모야 음모 시스템이야 100% 추첨 그래서 거기에 당첨이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체만토의 또 다른 교재들 또 다른 부교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 조금 간단하게라도 지문 분석이라도 이렇게 부탁드려요 약간 이런 것들 해드릴 수 있을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많이 많이 또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어와 함께할 그리고 계속 앞으로 함께하게 될 민호쌤이었고요 저는 여러분들 이런 탄탄한 강의들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